시내를 벗어나 조금만 달려도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고원에 위치한 가르니 신전. 가르니 신전은 서기 1세기 후반에 태양신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규모는 작지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형태가 비슷하다. 헬레니즘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그리스식 기둥이 늘어서 있다. 1679년 지진으로 무너져 1975년에 복원된 흔적이 신전 곳곳에 남아있다.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는 왕족들의 여름궁전으로 사용된 가르니 신전. 신전 주변으로 탁 트인 자연경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깎아지른 절벽과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가르니 협곡.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이곳의 주상절리는 육각형 모양의 돌들로 돌들의 교양곡이라고 불린다. 긴 파이프 호르가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에서 바라본 주상절리. 자연의 웅장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돌 사이 집을 틀고 있는 새들의 소리가 경쾌한 교양곡으로 들린다. 이런 풍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